20번 문제 보니까 역시 이놈도 지금 코렉트 문제라서 이거 하나하나 또 A, B, 초이스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 보니까 스프링필드의 학생들이 타야만 합니다. 버스를 학교 가기 위해서는. B번에 웨러블 헥업 디스트릭트 패밀리 그러니까 반 이상의 이 디스트릭트의 이런 가정들이 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올해 스프링필드 스쿨 디스트릭트가 인커리 잡고 싶습니다. 너가 컨시더러 온 거 버스를 대부분의 almost 50% of 디스트릭트 패밀리 대략 50% 웰 오버 헤프 거의 50% 그러니까 오버 헤프는 아닌 거죠. B 지워지네요. 근데 웰 오버 헤프가 50%에서 오르는 거 50% 넘는 거죠. 네, almost 50%는 거의 50%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근데 머스트라이드 잖아요. A도 아니죠. 그쵸? 그럼 바로 C대로 갑니다. Cars are about 40 times more dangerous than school buses. 자, 자동차가 40배 더 뭐하다? 위험하다. 자, 40라는 거 나왔으니까 숫자 얼른 찾아보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여기 있네요. 스쿨 버스 is about 40 times safer.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40배 더 위험하다. 스쿨 버스가 40배 더 안전하다. 같은 말이네. 답은 C.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